정국이라서 됐어요 해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못해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벌써드린다 잠깐 씻을게요 내가 너무 재밌게 했나? 아, 갑자기 왜 안맞지? 오케이 할게요 내일도 와줘요 호기 아이고, 조작벌이 있는건 아니니까 네, 아직 일을 못했어요 아, 이 특목을 아직 안하셨어서 너무 하지 않다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하려고 했거든요 아, 주말이라서 아, 어떻게 멋지게 됐네요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어우,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, 어떡해요? 먼저 해서 다행이다 아, 준대신분 아, 설마 혹시 호기호와 실려다 저한테 뺏긴건 아, 아니요, 아니요 아니요, 아니요 그러면 좀 죄송스럽게 돼가지고 아니요, 더 이상은 이렇게 예 자, 준비되신 분 막내 하겠습니다 아, 예, 막내가 아,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9자인데요 하나, 둘, 셋 해주세요 하나, 둘, 셋 우리 친구는 두 개는 뭐야?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. 이렇게 안 떨려야 해. 스토리에서 밥이 친하다 보여. 26살 어디 계세요, 우리? 아, 저기요. 어, 안녕하세요. 여신이에요, 제가 여신이에요. 누가 여신이에요? 누가 여신이에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한 번만 불러요. 한 번만 불러봐. 누가 여신이에요? 한 번만 불러요. 와, 이겼다. 아, 이겼다. 아, 이겼다. 그렇고요. 너무 고생할게요. 제가 생각이 안 나다가 캐슈 하니까 어. 난 집에 가서 애 봐야 돼. 좋아하세요, 좋아하세요. 아, 형식이, 형식이. 무슨 일인가 봐요? 네, 예, 예. 아, 형식이. 아, 손해드려야겠다. 어, 이거 어떻게 맞지? 약간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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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나 또 하고 싶다. 나 또 하고 싶다. 어, 다시 해주세요. 아, 또 하셔서. 난 집에 가면 아들 둘봐. 꼭요 빨리 하세요. 저요? 아우 드디어 저 K씨의 도움을 받았어요 어 제 아이디어재범자군요 난 이미 여기서 숙박중 안녕하세요 소연이 있어요? 아 저는 아홉 글자 아홉 글자 지금 생각했는데 난 오늘 잠 좀 자고 싶다 아주 너도 웃지게 졌어 3,2,3의 기능이니까? 좋아요 좋아요 아홉 글자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와 정말 이 개그감에 있어서는 정말 개그맨도 울고 간다네 기대돼 아 좀 재밌게 해줘야 되겠어 너무 기대돼 마지막이니까요 벌써 재밌어 만져봐 아 재밌다 홍길도 빨리라고 오른버리도 재밌어 내일 아침 닭소리 오 귀여워 우리 함께 사는거 아니에요 하트레전에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의제가 저를 밀어냈어요 이렇게 저희 다래요 어떻게 어떻게 하실거에요? 이제는 머리가 이제 환복하셔도 안복해 아 누구신가요? 저요 네 그러면 어 저도 그 다음 무대를 위해 환복을 해야되니까 먼저 큰 박수로 아 그냥 서윤씨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첫 점수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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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희가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네 제가 이제 이 콘센트가 물론 뭐 내년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지 모르겠지 호흡한다면 어 예 여러 이런 저희가 Q시트를 제가 이렇게 반영을 할 때 제 콘서트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의 연령대를 보고 제가 Q시트를 짭니다 왜냐면 10대 20대 어느 연령대가 맞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넘버들로 채우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이렇게 해요 이게 뭐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계속 하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약간 여러분들의 함성소리로 연령대를 체크해서 Q시트를 짜기 때문에 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어 한 명씩 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령대를 이렇게 대표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10대를 제가 할게요 어 좋아요 소연하는데 네? 소연하는데 10대 제 마음이 아직도 10대거든요 아 예 제가 네 끝저기 자 여러분 그러면 한 살부터 19가지 20살 안됩니다 만도 안돼요 예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말 이 데이터를 제가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해주세요 자 10대만 하나 둘 셋 네 아기지 아기지 하나 둘 셋 네 네 네 10대분 어 무슨 얘기로 오셨어요? 뭐라고? 아 아 아 아 저 저 혜택? 어 10대분이 왜요? 아니 나는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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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왜 나이 안 빠지길 추천해요 그러면 수렁턱이라니까 수렁 빠지면 못 나와 어떻게 어떻게 진짜 그럼 20대 20대 가볼까요? 20대는 저희 팜트리에서 유일한 20대 20대를 대표해서 제가 20대입니다 오 계신 것 같은데? 자 20대 소리 질러 준비됐죠? 자 먼저 목 한번 풀게요 목 한번 풀어주세요 자 20대 소리 질러! 많이 계신 것 같은데? 많으시다 근데 여기 앞에 분들 조용하시네요 여기 앞에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30대 나 20대에 손 들 줄 알고 소리 지를 줄 알았는데 너무 가만히 있다 좀 등쪽 왜 나는 30대인데 아직은 아 나 지금 너가 할 거야? 나 왠지 30대를 타고 싫어 이건 알아? 30대 할 때 30대를 그러면 안 돼요 내년에 40대니까 나 요번에 좀 해보려고 31가지입니다 그쵸? 30대는 이제 30대를 더 39까지입니다 여러분 30대는 이제 30대를 더 30대는 소리 질러! 제일 힘드신 것 같은데? 역시 앞에 분들 드디어 드디어 다를 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40대를 40대를 그러면 40대 40대 40부터 40분까지 소리 질러! 여기도 계신 것 같은데? 여기도 계신 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금 실권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분이 40대거든요 네 맞아요 네 50대도 가보죠 아직 안 잡고 있네요 아직 아직도 어려요 고마워요 40대가 돼야지 내가 이 세상이 조금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이거든요 40? 그러면 어느 회사를 가도 높은 분들은 다 40, 50대입니다 예예예 기분 좋아지네요 이게 네 나이가 드는 게 스포이 아닙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주역이 되어가고 있는 20대 아직 써요 그러다 그래서 영하니 고소요 고소요 소요 그렇다면 영원 영원 부족해야 되는데 50대가 될까요? 50대 하나 둘 셋 2층 3층에서 좀 들리는가 골골이 있으세요 아니 근데 힘이 빠졌어 소리 질러 해줘야지 하나 둘 셋 됐어요 너 좀 해주세요 그냥 크게 앞에 나가서 혈액이 있으세요 50대에 아 아 아니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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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대 하나 둘 셋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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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대 가면 되나요? 네 어제 60대는 우리 엄마들만 계시나요? 오늘 우리 이모도 왔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60대 할 수 있다 60대부터 숫자가 줄어드니까 일단 100의 느낌으로 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엄마가 아빠 안녕 저희 엄마 아빠 버리시니까 저희 엄마 아빠니까 60세 정도 되잖아요 예 어 여기도 계시네 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짱짱 어 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70세 가볼까요? 네 진짜 없으면 없으십니까 어제는 계셨어요 언제 계셨어요 여기 계시고 계시고 계시다 하나 둘 셋 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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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한번 어떠게 오시게 되었어요? 데스 나트 와아 데스노트 데스노트론 저를 처음 알게 되실 거예요? 어 아 그래서 어제 엘리자델 그저께 아니 데스노트론 저를 보기 전까지 뭐 뭐 몰랐어요 미스터트럭 미스터트럭 역시 방송이 아니 정말 나도 느끼는 게 방송에만 저는 느끼는 게 이제 10대 20대 때 이렇게 다 놀아나도 몰라 근데 이제 5, 6, 10대 분들 얼굴 가려야 되는지 아세요? 그 분들 알아보세요 근데 퀄리티가 다 10대 알아봐 막 알아봐봤자 막 싸이비주세요 50대들은 막 반찬이 달라 뭐지? 근데 퀄리티가 달라 근데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10대 20대 안 돼 아니야 아이 참 참 참 그런 의도를 달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너무해 근데 역시 10대 20대 팬들은 언제나 너무 막 행복하지 그렇지 말이 더 길어졌다마는 실수라고 몬장도 못 찾았어요 빨리 들어갔다가 네 여러분 즐거우시죠? 네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작품으로 넘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?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